강릉시가 한복을 입고 오죽헌과 주변 관광지를 볼 수 있는 체험 행사를 시작했습니다. 강릉시는 오늘 오죽헌 주차장에 한복체험관을 열고 관광객들이 전통 한복을 입고 오죽헌을 관람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유료로 운영합니다. 이와 함께 오죽헌 주변 명소 10곳을 둘러보는 인생샷 SNS 해시태그 달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합니다. 감사합니다.